안녕하세요. 별별 선생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쉽지만 아주 잘 날아가는 종이비행기를 잡아보도록 할게요. 종이는 A4 용지를 준비해주세요.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. 펼쳐주고요. 이 부분, 이 부분을 여기 가운데에 맞추어서 모아줄게요. 이렇게 이렇게 한쪽 끝을 모아주도록 합니다. 한 번 더 모아줄게요. 이 선이 가운데에 오도록 모아주세요. 이 부분을 기준으로 종이를 이렇게 접어주세요. 종이를 이렇게 돌릴게요. 이렇게 접은 다음 여기에서 한 1cm 정도 올라간 위치에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종이를 내려줍니다. 여기 선을 따라서 이렇게 일자로 접어줍니다.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선을 따라서 쭉 접어주세요. 가운데에 있던 선을 따라서 반으로 접어주세요. 이런 모양이 됐죠? 이 선이 여기에 오도록 날개를 접어서 내려주세요. 반대쪽도 이렇게 다같이 내려서 접어주세요 가운데 부분을 잡고 날개를 이렇게 펼쳐주면 비행기 완성!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